제가 지금 25개월, 10개월 두 아이 연년생을 낳았어요. 근데 큰아이가 5개월 때 임신을 해가지고 5개월 때 임신을 하다 보니까 배는 점점 불러오는데 큰아이는 업어줘야 되고 안아줘야 될 시기에 배 때문에 애를 안아주지 못하고 거진 이렇게 앞에서 보기만 하고 친정어머니가 몸이 힘드니까 오셔가지고 애기랑 같이 자주고 애기 돌봐주시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아이를 출산하고 나니까 또 수유를 해야 되니까 둘째만 끼고 있으니까 큰아이 눈에는 제가 이제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가 잠도 할머니랑 많이 자다 보니까 제가 외출하고 나갔다 들어와도 시큰둥하게 반응을 보이고 엄마하고 와서 달걀들고 이런 게 없더라고요. 다른 엄마들은 너무 내 아이는 껌딱지야, 너무 엄마만 좋아해, 엄마 바라기야 이러는데 저희 아이는 그런 게 없어서 저는 차라리 그런 게 되게 부럽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정서적으로 아이한테 뭔가 문제를 준 건지 제가 마음이 그렇게 부러울 정도로 아이가 애착을 하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사실 이게 고민이거든요. 그래도 우리 할머니가 있어서 아이가 할머니와 보다 본격적인 애착을 형성을 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애들이 귀신 같아요. 예전에 어른들이 아웃하기를 한다고 하는데 엄마가 나도 임신 사실을 모르는데 갑자기 큰 애가 짜증을 내고 부쩍 안아달라고 그러고 엄마 아빠 알아보고 애착 형성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5개월 때 임신을 하고 그럼 두 달째 입던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사실은 아이들과 본격적인 애착, 안정적인 애착 형성 못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아이가 어떤 친밀한 관계, 어떤 양육자가 한 명이 아니거든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그래요. 물론 엄마에 대한 애착이 가장 강한 강도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다른 양육자들과도 아이들은 다 애착을 형성을 하게 돼요. 그리고 걱정 정말 안 하셔도 될 게 아이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자극과 탐색을 추구할 때예요. 할머니는 재미가 없어요. 젊은 엄마가 몇 배 재미있어요. 또 열정이시잖아요. 좀만 시간 갖고 놀아주면 아이는 할머니 저게 밀치는 아이가 될 거예요. 재밌게 놀아주면